난 그러면... 우리 LBTI 2를 갖지. 나의 LBTI 2를 갖지. 한영 재희 절대 아니야. 재희는 계획형이야. 내가 봤을 때 언니 종인 상태가... 한영 제대로 안 해. 종인 상태가 대충 대충. 애기는 절대야. 한영 이랑 아이랑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. 다 중복 그거는 아니야? 아이가 40... 아... 60이고, 이가 60. 아이가 40. 아이가 50.